안녕하세요. 날씨현 송예림입니다. 6월 14일부터 21일 사이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평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 보이겠습니다.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국과 러시아의 경기가 있는 6월 18일 수요일에도 전국 구름만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날씨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28에서 30도 분포 보이겠는데요. 한국 대 러시아의 축구 경기가 있는 18일 수요일에 서울 최저기온은 22도, 최고기온 30도로 덮겠습니다. 시빌레버였습니다. 서울과 수요일에 있는 5 enfrent지요.